노인돌봄센터의 오후. 유난히 흥이 넘치는 한 사람이 있다. 99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 무려 1899년생이다. 강산이 12번 바뀐 시간을 살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활동적인 이활의 할머니. 121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집중력과 운동신경도 대단하고 언제나 유쾌하다. 깜짝 놀랐죠? 120이라는 숫자에 깜짝 놀라고. 와서 건강하신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90대, 80대 연세가진 어르신과 거의 건강상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또 정신이 건강하니까 다른 어르신들이 번복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막내딸 안성자씨. 72살 막내딸이 지켜본 121세 어머니의 건강 비결은 뭘까? 채소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바닷가 사람이랑 생선. 육고기도 잘 안 먹어요.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말은 다들 알고 있지만 지키기는 쉽지 않은데. 이활의 할머니는 절대 밥 욕심을 내지 않는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반찬도 견과류처럼 오래 많이 씹는 것을 즐긴다. 우리는 할머니 위주로 밥을 먹는데요. 할머니 또 그게 아니야. 꼭 딱딱하게 딱딱하게 해놓은 거 집업이야. 어떤 반찬 좋아하세요? 어떤 반찬이 제일 좋아? 아무거나 좋아. 다 드셨어? 밥 더 줘 오빠. 밥 더 드려. 식사를 마치면 설거지는 할머니의 목. 할머니는 늘 스스로 이 일을 찾아 바지런히 움직인다. 적게 먹고 많이 씹고 꾸준하게 움직이며 더 많이 웃는 것. 오랜 시간 몸에 뵌 이 작은 습관들이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한 121세의 비결이 아닐까. 몇 살까지 살 거냐고? 몰라. 몰라. 150? 150이면 얼마나 큰지 알아? 몇 년 살게 내가 아니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거 라임은 안 안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